정서군대 준비 되셨죠? 보라쨰 그래 탱크도 사람이야 제가 왜 물이 없나 했더니 2분이 20분이었습니다 자 16강 A조 재경기입니다 여기서 3일을 하신 분은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상위 2명만 8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16강 재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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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동점 3명만 드렸어요 1점 3명 1점 3명 1점 3명 1점 4명 2점 3명 3점 4명 2점 4명 3점 3명 2점 4명 2점 3명 2점 2점 3점 3점 4명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젠도 시작입니다 가자 가자 와아 저거 어떡해 미쳤다 진짜 역시 인상대로 재경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저건 어떻게 S가 나와 고맙습니다